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서진시스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서진시스템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면서 시작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서진시스템이 오늘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반등을 만들어 줬죠 전반적으로 사실상 뭐 반등을 준 그런 또 시장 이었기 때문에 어 오늘 뭐 하락한 종목이 별로 없죠 뭐 하락한 종목도 있긴 한데 뭐 그렇게 뭐 제 관심 종목 창에는 하락한 종목이 뭐 거의 없습니다 떨어진 종목은 없는 것 같은데 뭐 엄한거 떨어졌겠죠 오늘 같은 날 못 올라가고 떨어진 종목은 안보는게 맞습니다 안보는게 맞고 어쨌든 간에 조금 아쉬운 부분 하나 있죠 어제 투메리 시작한게 1시 반 2시 반 뭐 이쯤 됐을 때에요 1시 반 2시 반 이때입니다 페닉셀이다 이런걸 여러분들 페닉셀이라고 하는거에요 남들 던지니까 그냥 무르르 막 던지는거에요 그런데 어제 하락의 시작은 여기였어요 지수도 마찬가지에요 하락을 시작한 구간까지만 반등을 줬습니다 즉 이거는 냉정이 뭐에요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다라는거죠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뭔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친구가 어제의 시가를 더 넘어서면서 움직였다라고 하면 어제 하락분을 다 회복시켜줬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수조차 그렇게 회복을 못해줬는데 종목이 그렇게 회복을 해준다? 그건 예의가 달라지는거죠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렇지 못했다라는게 조금 아쉽구요 그리고 또 추세를 우리가 안볼 수가 없어요 추세를 봐야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요 구간은 경사가 완만하게 왔었던 구간과 경사가 급하게 진행된 부분의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어딘가에서 저점을 잡아줄지 어디서 저점을 잡아줄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의 뭐 차트 종목의 뭐 이슈 이런거는 지금 시장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좋은 얘기 나와도 떨어지고 안 좋은 얘기 나와도 떨어져요 뭐 더 떨어지는 것도 없어요 그냥 안 좋은 얘기 나오나 좋은 얘기 나오나 아무 얘기 안나오나 똑같이 떨어졌습니다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에요 좋은 얘기 나오나 안 좋은 얘기 나오나 뭐 별 얘기 없어도 적당히 올라가고 끝났습니다 지금은 뭐에요? 종목 업종 개별에 대한 부분은 영향을 그렇게 많이 못 미친다라는 거 영향을 그렇게 많이 못 미치고 결국 뭐다? 증시 시장의 불확실성 그리고 시장의 수급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거에요 지금은 지금은 그렇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딱히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딱히 우리가 종목에 좋고 나쁨을 얘기하는 거는요 별로 저는 크게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종목에 좋고 나쁨을 크게 뭐 부여하지 않고 결국 지금 시장과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종목도 종목이지만 종목도 종목이지만 그 전에 뭐에요? 그 전에 뭐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내 종목이 저점인지 고점인지 그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을 때 지수 자체가 더 이상 올라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서진 시스템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저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사실 뭐 2만원까지 깨지면은 여기서는 사실 사야죠 올 가능성은 전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혹여나 만약에 진짜 서진 시스템이 미쳐가지고 2만원까지 온다? 여기서는 매수하는 게 맞죠 여기서는 매수하는 게 맞는데 추가적으로 그렇게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은 알기 어렵다라는 게 사실이죠 아직은 알기 어렵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우선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분위기가 우선적으로 선제되어야 한다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종목을 분석하고 전 별로 의미 없습니다 숲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최선이에요 그리고 이게 맞아요 지금 지역적으로 종목 보는 건 의미 없습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종목 보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개갈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살필 필요가 있고 시장의 흐름을 모르겠다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강세 업종과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떠한 이슈가 나왔고 어떤 업종이 움직이고 있고 그 업종의 관련주는 무엇이고 대장주가 누구며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된다 같은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깔끔하게 장중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예요 그리고 또 무료체험 종목도 주도주와 같은 성격을 띈 종목을 간간히 또 추천을 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는 것들은 다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오늘 뭐 어떤 이슈가 있고 그리고 어떤 업종이 강세고 그 업종에서는 뭐가 움직이고 있고 관련주는 무엇이고 그리고 또 이러한 이슈도 있는데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거에 대한 해석까지도 아주 깔끔하게 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텔레그램 링크 있습니다 누르신 다음에 편하게 뭐예요? 편하게 뭡니까? 들어와 계시면 됩니다 이번주는 그냥 몸풀기예요 이번주는 몸풀기고 본게임은 다음주부터 진행되니까 미리 접속해 두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